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애니메이팅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왔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오늘이 애니메이팅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 오케이 좋고. 네 좋아요. 잘 리액션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 스토리보드 강의랑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애니메이팅 강의 하면서 여러분이 약간 흥미나 아 애니메이팅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오히려 더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애니메이팅에 흥미를 가지게 됐으면 쌤은 그걸로 족하는데 오늘은 립싱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생소할 건데 립싱크라는 단어 들으면 여러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 뭐 가수가 어디 나와가지고 막 립싱크를 했네 그런 데만 자주 쓰이지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 그쵸. 근데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이 캐릭터가 대사를 할 때 그 입모양 맞추는 거 립이 이제 입술이잖아. 그다음에 싱크가 맞춘다는 뜻이죠. 입모양을 맞춘다는 뜻에서 이제 립싱크라는 단어가 그렇게 애니메이팅, 애니메이팅 쪽에서 쓰이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쪽에서 이제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이 입모양을 잘 안 맞추죠. 사실은. 맞추는 데도 있는데 거의 잘 안 맞추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개봉했던 뭐 언더독 같은 거라든지 보면은 이제 심지어는 캐릭터들이 강아지들인데 입모양이 그 한국어 그게 딱딱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캐릭터가 되게 생동감 있어 보이고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들 때 쌤 이제 개인작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그냥 혼자서 뚱땅뚱땅 만들기도 하는데 대사가 있으면은 거의 이제 입에다가 맞춰가지고 많이 해요. 그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캐릭터가 생동감이 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립싱크 이거를 나중에 캐릭터가 대사를 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립싱크를 만약에 하게 될 일이 있고 본인이 만약에 립싱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면은 오늘 한번 이거 한번 들어보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립싱크 애니메이션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또 뭘 이해를 해야 되냐. 앞에서 우리가 물리법칙 이런 거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립싱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떤 자음이나 모음을 발음할 때 나오는 구강구조, 입모양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관찰력이랑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진짜 애니메이팅을 할 때 진짜 그래서 여기에 또 준비를 해왔는데 자, 국어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진짜 이 한글이 정말 대단한 한글인 게 너무 일목요연하고 너무 눈에 확 들어오고 진짜 킹갓 빛황 엠퍼럴 세종대왕님이 대단한 글자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편한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회상.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이거가 이제 다섯 종류가 있고 키읔이랑 이제 쌍기읔이랑 이런 거는 이제 기읔에 묶이는 거고 니은에서부터 여기 리을까지는 이제 또 같은 저기에 묶이는 거고 미음에서 쌍기읔까지도 마찬가지고 시읒에서 쌍지읔까지도 마찬가지고 이건 여러분이 아마 국어시간에 또 배웠으니까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각각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오냐. 이것도 배웠지. 다 학교에서 배웠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한번 학교에서 배웠겠지만은 뭐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기억에 묶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본인 직접 한 발음을 한번 해봅시다. 그 그 그 그 소리를 내보면은 그 그 그 그 그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보는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 전부 다 그 그 그 늦는 늦는 다 한다. 지금 이제 이게 발음을 해보면은 입 안에 혀 뒷부분 있죠. 뒷부분 뿌리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그 하고 입천장 뒤쪽에 이렇게 붙으면서 생기는 게 이제 기읔 그 다음에 키읔 그 다음에 쌍기읔 소리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있지?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뭐 거지. 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쌤이 요즘에 그지꼴을 면치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꼴 꼴도 그러고 보니까 뒤에 이렇게 붙죠. 기의도 그렇고 자 니은도 니은 그래 그게 이제 뿌리 부분이 붙는 게 이제 기억 발음이고 니은 쪽에 이제 묶이는 애들 니은 친구들은 이제 느 느 발음 해보면 알겠지만 느 드 그 다음에 트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은 혓바닥 여기가 앞쪽 이빨 두 개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니은 발음이에요. 느 느 느 그쵸? 그래가지고 나니 하면은 이제 탁탁탁 붙었다 하는 약간 그 느낌인 거고 그쵸? 리을은 리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리을은 이제 좀 더 이빨 뒤쪽에 있는 잇몸 위에 거기를 렐렐렐렐라 이제 건드리면서 입천장이랑 잇몸 사이에 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처마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 뭐지 과자 먹으면은 맨날 까지는 부분 거기를 이렇게 렐렐렐렐라 건드리면 이제 리을 소리가 나온다 이제 알파벳에 엘 발음이 이제 그렇고 그 알 발음 있죠? 르 소리 그거는 이제 더 뒤쪽에다가 혀 끝이 뒤쪽으로 아까 혀뿌리 닿는 그 부분이 그 부분에 혀 끝부분이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알 소리가 난다 그렇고 미음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그쵸? 이게 이제 다물었다가 이거를 세게 얼마나 세게 떼고 얼마나 가볍게 떼느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소리가 각각 다른데 미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질 때 엄마 할 때 약간 그런 느낌 아빠 그 애기들이 발음을 못하잖아 아주 어렸을 땐 이빨이나 이런 구강구조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되게 그 제일 맨 처음에 부르는 부를 이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입술 이거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 세기로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많지 그래서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다 전 세계가 좀 비슷하죠 약간 좀 발음이 마마 파파 그러니까 그쵸? 그게 이제 미음, 비읍, 피읍 발음이고 그 다음에 쌍비읍도 마찬가지고 시옷 발음은 이제 이빨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쵸? 그 다음에 즈, 츄 그러면 이제 이빨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시읒, 지읒, 치읒 발음이고 그 다음에 이응 발음은 그냥 이게 그냥 목구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하, 히읗 발음은 없죠? 아, 아, 하 이것도 그냥 벌린 상태에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양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인 거고 여기서 아까 알파벳 얘기했지만 또 알파벳 얘기도 들어가면 TH 발음,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이 혓바닥이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싹 빠지면서 이렇게 영어시간 같네 되게 아까 국어시간이었다가 전 오늘 뭔가 복합적입니다 뭔가 이거 보면 여러분 영어도 잘할 수 있고 발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 발음도 이제 이 아랫입술을 물면서 하는 거죠 F F 그쵸? 그래가지고 네, 암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랫입술을 F 하는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자음은 이제 클리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했죠?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도 마찬가지인데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와 나 진짜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가 왜 이거밖에 없지? 마감 이런 거 마감 할 때 끝날 때 미음으로 끝나니까 암 미음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어... 지각 나 왜 자꾸 이런 거만 생각나냐? 마감 지각 지각 할 때도 끝날 때 기흑으로 딱 끝나니까 각하니까 여기 있는 이 입모양으로 끝이 나죠 지금 그쵸? 지각 그쵸 마 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봤고 자 이제 모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모음은 이제 입에 벌어진 모양에 따라 달라요 이제 우리 그 자음 같은 경우는 입 안에서 입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으면 이거는 입 바깥에서 입모양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아 같은 경우는 방금 발음했다시피 아 이렇게 발음되죠? 가 나 다 위로 옆으로 크게 벌어지면 생기는 게 아 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벌어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어 거 너 이런 식으로 오랑 우는 약간 좀 다른데 오는 이렇게 오 우는 좀 더 앞으로 뺍니다 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으 랑 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으 이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으는 약간 좀 내려오고 이는 약간 좀 올라가는 느낌인데 사실상 모양에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으 옆으로 벌어질 때 그때 이제 으 이 소리가 나고 에 에랑 에 같은 경우는 이거 그 뭐지 둘이 발음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 그 현대 한국어에서는 약간 좀 두 개가 이렇게 좀 뭉개졌죠 발음들이 서로 비슷하게 그래서 에 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입이 어 어 어랑 반대로 아래로 닫히고 옆으로 벌어질 때 에 에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변주어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야 같은 거 야는 이제 뭐냐면은 이 랑 아가 합쳐진 거잖아 이 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랑 아 모양이 이제 그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왜 같은 거 왜 뭐 이런 거 왜 이런 것도 할 때 왜 까 되죠 오 로 시작했다가 에 로 끝나게 되는 거지 네 뭐 도 뭐 하면은 뭐 그쵸 뭐 입 모양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음이랑 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쳐 얘네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어 애니메이션을 딱딱딱딱 그 캐릭터 입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나온 그 지금 입 그린 이 형태는 쌤 그림체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체로 이거를 변주를 해가지고 그리면 될 거 같아요 이 입 모양을 근데 어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이제 천재 이걸 뜯으면서 본인이 이제 해야 돼요 안 안 니은으로 하고 영 이에다가 어 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 그 이응 소리 목소리 들어가고 하 하 하니까 입이 아 하니까 벌어지죠 하 새 할 때 이제 시읒 들어가니까 새 이요 요도 이제 이오로 들어가니까 요 그쵸 이거를 립싱크 애니메이팅 하고 있는 애들이 이제 애니메이션과에서 과제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바보같이 보입니다 하 쟤 뭐 하는 거야 이 야 야 어 어 혼자 중을 막 그냥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과 들어가서 과제하는 꼴을 보면 재밌는 광경을 많이 봐요 급발진해가지고 나 연기하는 거 찍어달라는 애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왔다갔다 걸어다니는 애들 공 같은 거 계속 떨어뜨렸다 놨다가 하는 애들 그래서 하다보면 여기가 애니과인지 아니면 무슨 수용소인지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애니메이션과 들어가가지고 선배 어디 과실에 놀러갔는데 어떤 사람이 야 막 이러고 있다 그러면 과제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애니메이팅을 하는지 오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애니메이팅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립싱크 애니메이팅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오디오가 미리 있을 거야 먼저 있을 거야 지금 입모양 맞춰가지고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녹음을 다 이미 성우들이 녹음을 다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식으로 해요 그걸 프리스코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업계 약간 프로덕션 과정이 약간 달라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우가 이렇게 이렇게 연기를 하는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입모양을 굳이 안 맞추는데 이제 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래시를 만든다 그러면 플래시로 오디오 파일 이렇게 다운을 받아들은 상태에서 이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들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이 키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인 비트윈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디오에 맞춰가지고 키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놔야 되겠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애니메이팅은 무조건 그 키 포즈 잡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채우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쌤이 키 포즈를 이걸 하나 잡아왔어요 그래서 오디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쌤이 그 직접 그 뭐지 대사를 하면서 이걸 했는데 약간 립싱크 해가지고 한번 맞춰보면 약간 이런 거지 주헌쌤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딱 맞죠? 지금? 키 푸즈? 그쵸 지금? 딱 맞죠? 위에 지금 이렇게 자음이랑 모음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죠? 이거를 맨 처음에 이렇게 다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지 우 화 은 쓰 에 이제 이렇게 키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키 포즈를 이런 식으로 이거를 대사에다가 맞춰가지고 이거는 직접 하지 않고 오디오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애니메이팅을 하는 거예요 할 때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비어져 있는 부분들 있지? 여기에서 이렇게 비워져 있는 부분들 얘랑 얘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가 비워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비워져 있는 부분들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키포즈를 넣었는데 아까 말했던 이거 아까 말했던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사이에 이제 사이의 입 모양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연결이 흐름이 자연스러워 보이게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입 모양인 요 모양으로 그래서 주하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아에서 이 은 화 그거였죠? 화 이게 화 발음이었죠? 화 아 은 은으로 가려면은 여기 사이에 혓바닥이 이렇게 움직이는 입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혓바닥이 이게 딱 붙는 그런 애니메이팅이 들어가 줘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이 발음이죠? 이스 여기서 쌤으로 돼야 되잖아 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사이에 이렇게 반만 벌려져 있는 모양으로 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입을 다물려면은 쌤 에 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엠 이렇게 입이 다물어지는 거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암 하고 다물어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사이를 채울 때 여기서 이렇게 확 맨 처음에 이제 천천히 닫히다가 갑자기 팍 빠르게 닫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쌤 하고 이렇게 빠르게 팍 닫히는 느낌으로 했죠 그렇게 해서 인 비트윈에잉을 하나하나씩 해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이냐 주헌 쌤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손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하고 맞춰주게 되는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립싱크를 했고 근데 이건 입만 지금 우리가 한 거잖아 이제 캐릭터에 이제 그 아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대사를 쳐 그럴 때는 이제 몸통 그러니까 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먼저 애니메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입 들어가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나오는 주한쌤 얼굴제생이 있고 이거 할 때 이제 만약에 랩하는 뭐 이거를 애니메이팅을 할 거야 그러면은 입 없는 상태에서 요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입을 딱 해가지고 오디오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야 주헌 쌤 얼굴도 잘생겼고 몸통을 디자인 한 다음에 입을 넣어가지고 주헌 쌤 정말 잘생겼고 어쩌고저쩌고 완벽해 퍼펙트 인생의 진리지 이런 식으로 몸 연기 넌저 애니메이팅하고 그 다음에 입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 힘드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오늘 립싱크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립싱크 같은 경우 이제 쌤이 되게 이제 어떤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 때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애니메이션 마지막 강의니까 한번 총평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해보면은 어 어 애니메이션 과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거 강의를 이제 그 참관을 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쌤 저는 이과 머리도 없고 연기력도 없고 저는 애니메이팅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냐면은 내가 물체를 이제 이과적으로 생각하는 관찰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기력이 필요하다 뭐 애니메이팅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애니메이팅 할 때는 이과 머리가 필요해 그 다음에 연기력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없으면은 애니메이팅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거가 이과 머리 없으니까 애니메이팅 할 수 없어 연기력 안 돼? 그럼 너 애니메이션 못해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고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을 때 고려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그거인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들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아야 되는 게 그런 것인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 능력만 키우면은 연기력,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설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딱딱딱한 체계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은 누구나 애니메이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프 드로잉 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여러 번 그리고 연습하는 것만이 진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으면은 많이 그려보시고 많이 애니메이팅 해보시고 그 재밌게 애니메이팅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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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